으아 여긴 지옥이잖아 그래 박세인 자주 본다? 왜? 어떠? 몇 번의 주의를 줘도 또 그렇게 오고 싶니? 하! 그냥 절 내버려 두세요 제 마음대로 살 거니까 안되겠다 박세인 지옥 랜덤박스로 가라 얍! 으아아아악 오! 여긴 천국? 오! 위키다 여기 위키 왔어 어 텔라 너도 천국 왔어? 헤헤 근데 오늘은 뭐해? 오늘은 천국 랜덤박스 천국 랜덤박스? 그래 너희 둘이서 교환하려고 만든 랜덤박스가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저희 둘이 교환하려고 서로 만들기 했어요 맞아 그 안에 천국 선물을 조금 더 추가해 놨으니까 열어보렴 우와 와우 천국 선물이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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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떤 게 들어있을까 기대돼 진짜 기대된다 자 텔라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랜덤박스 어부티 고마워 나도 너한테 주는 랜덤박스야 자 고마워 그럼 한번 텔라는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줬을지 열어볼까? 나는 궁금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? 어? 우와 이 봉투부터 열어볼까? 궁금해 스티커를 떼주면 스티커를 떼주면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? 우와 귀여워 마이 멜로디 지비츠 만들기 하는 건가봐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이거 진짜 귀여워 진짜 예쁘지? 내가 아끼는 건데 널 주는 거야 고마워 텔라야 다음도 열어볼게요 어? 우와 이거 뭐야? 어? 너무 귀여워 헬로키티 젤리잖아 으으 헬로키티 젤리 너무 귀엽잖아 먹을 수가 없어 우와 한번 만져보면 우와 엄청 말랑말랑해 어 미안 티티의 아름다움이 리본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젤리 너무 맛있어 젤리 음 다음은 두구두구두구 오 이건 말랑무치다 좋아 좋아 스티커 붙여있네 진 이기고 싶어 안 터지나? 이걸 열어보면 우와 오 느낌 완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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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그래서 좋아 좋아 스티커 붙인 거야 아 그런 깊은 뜻이 이이이이이 다음도 열어볼까요 어 복불복 짱구 지우개 나도 이거 넣었는데 빨간색 너 나랑 똑같다 진 추아야? 문구점 계산대에 딱 있어서 오 맞아 맞아 완전 계산제에 딱 놓여있어 가지고 이거 살까? 말까? 살까? 말까? 이러다가 그냥 사게됨 하하하하 맞아 하하하하 그럼 뭐가 들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기대돼 귀여운 거 들었으면 좋겠다 어 뭐지 설마 힌둥이 오 힌둥이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이거 즐기는 어떻게 써 못써 뭐 쓰는데 왜 던져?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다시 주워와야지 다시 주워왔고요 다음 선물은 오 끊임없이 나와 우와 하리버 젤리다 나 흰색깔 좋아하는데 우키님들은 무슨 색깔 좋아해요? 저는 흰색 뜯어봐야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게 아니라고? 진짜네 가짜잖아 그립토 같은 데다 붙여도 되고 키링해도 돼 우와 키링해서 가방에 달면 되겠다 귀여워 미키 맞아 예쁘다 거기까지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어? 아닌데? 하나 더 있는데? 하나 더? 어? 이건 뭐지? 이건 천국 보너스? 포켓몬볼이잖아 우와 와우 포켓몬볼이다 너무 좋아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뜨구뜨구뜨구 우와 피카츄 나 처음 나와 피카츄 아 너무 귀여워 피카츄 나 디부실도 피카츄 한 번도 안 나와 그 다음에 랜덤 퀴링 그것도 절대 안 나왔는데 피카츄 피규어로 나왔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뭔가 이 새콤달콤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야지 너무 상큼해 저걸 먹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비키 비키 왜그래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야 이건 뭐야 끔찍한 지옥 랜덤박스잖아? 궁금하니까 열어보겠어? 이게 뭐야? 재밌는 찐득이 요요잖아? 아 뭐야? 손에 찐득찐득 붙었어? 아 이거 재밌잖아? 그래도 이거 좋은 거 뭔지 알아? 여기 있는 메모지 집어 올릴 수 있다? 잘 봐 여기 있지? 간다 야! 아! 봤지? 야! 재밌잖아? 손에 끈적거리는 건 정말 싫어 다음도 열어볼까? 어 이건 뭐야? 초코 과자잖아? 맛있겠잖아? 나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게 뭐야? 똥 같잖아? 네? 초코 쿠키라고요? 엄청 맛있다고요? 엄청 맛있다잖아?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지 으응? 이상해? 오비키가 뭐 좋았는지 한번 열어볼게 어? 와우 이건 느낌 좋은 말랑한 폰케이스다 하하 말랑무찌 붙여서 촉감 좋은 폰케이스 만들기 귀여워 오비키 와우 예쁘네 딱이야 땡스 비키 유웰컴 유웰컴 자 다음은? 어... 봉투가 들어있다 뭘까? 음... 어? 와우! 귀여워 똑딱빈이다 어때? 나 예뻐? 오! 너무 예뻐! 오리온이 그거 사탕인 줄 알고 먹을라 그랬다? 하하하하 하하하 진짜 그렇게 생겼다 다음은 뭐지? 어... 리온이네 흐흥 열어볼게 오! 와우! 반짝이는 거 짱구 지비치야 나 반짝이는 거 진짜 좋아해 알지 알지 반짝반짝 얼마나 예쁘게요 고마워 어? 이것도 있네 짱구 랜덤 지우개야 뭐가 들었을까? 열어보면 와우! 와우! 귀여워 우와 우리 친구다 와 짱구 아빠야 우리 친구다 어? 이건 뭐지? 짱구 보너스라고 써있네 우와! 헤어피스다 예쁘다 궁금해 열어봐야지 무슨 색깔 들어있을까요? 헉! 와우! 유니콘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와우! 사탕이다 머리에 화면 와우! 와우! 우와 예쁜데? 천국 랜덤박스 진짜 재밌다 좋아! 오늘도 신나게 천국 박스 열기 대성공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와우! 오늘은 먼 여행도 갔다오고 정말 피곤한 하루다 자야지 자야지 응 조금만 더 재고 싶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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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권 아침부터 왜 쟤는 신났어? 어? 일어났니? 응 어제부터 태권도 다닌다고 신났어 야! 야! 태권 난 태권 소년이다 이제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다 캬캬캬 어제부터 태권도? 원래 다녔잖아 야! 야! 난 이제 흰 띄고 노랑띠를 빨리 딸거다 야! 야! 캬캬캬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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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끼라고? 야! 나 왜 이렇게 됐어? 너 중학교 첫날부터 늦을 거니? 내가 다시 중 1이라고? 아! 아!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업